온리업? 아 나 그거 봤어 찬이가 뭐지? 이쪽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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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! 이쪽이야! 이거 온리업 하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체 무슨 게임을 했나요? 그러니까 님들이 그 스플래툰이라며 아니지? 그 트위터 막 보는데 그 원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? 아 이거구나 하고 봤는데 뭐 죽으면은 막 이쪽이야 막 이러더만 아 이거 개 웃기던데요? 이쪽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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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여워